안녕하세요 다이갱 꽃그림 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육이 정원에 또 예쁜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져 있구요 또 아이들은 항상 소개를 해드리죠 너블리 로즈는 요 아이들 엄청 많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엄청 인기가 좋은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 재입고가 되어진 상태이구요 여기 보면은 너블리 로즈 같은 경우에는 오래 키우다 보면 이렇게 생얼이 나타나기도 하더라구요 생얼 같은 경우에는 해리와슨 해리와슨이 모주죠 너블리 로즈가 해리와슨의 모주이기 때문에 오래 키우다 보면 생얼이 이렇게 하나씩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도 예쁜 아이도 있어요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쁜 아이도 있고 이렇게 조금 작은 아이들도 있어요 여기에 한 포트에 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한 포트가 둘 넷 여섯 개도 있구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다섯 개도 있어요 둘 넷 다섯 개도 있구요 여섯 개도 있구요 요것도 둘 넷 넷 여섯 일곱 개도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한 포트에 요 아이들 할인을 해서 5천원에 해주시니까 이게 두 포트에 두 포트에 한 포트보다는 두 포트를 사시는게 낫겠죠 두 포트에 요 아이들 만원에 할인을 해드리면서 요 아이들 엄청 판매를 또 좋아하셨어요 요정도 이제 키높이가 있으니까 요거 살짝 깊게 또 분갈이를 하셔도 되구요 키높이가 싫으시면 적심을 해서 요즘은 뿌리 잘 내릴 때죠 그래서 적심을 해서 요 아이들 심으셔도 괜찮구요 일단은 다섯 개 다섯 개 해만 해도 열 개잖아요 근데 여섯 개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열 개가 넘는 상황에서 요거 할인을 해서 만원에 해드립니다 요거는 어떤 게 갈지 몰라요 요렇게 하나씩 이렇게 섞여져 있기 때문에 요게 생얼이 하나씩 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한몸이 아니고 요거 합식을 해서 이렇게 묵어진 아이들이에요 두 포트에 가격 만원에 할인을 해주셨구요 이 정원은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합니다 5만원 이상은 무려 택배로 보내드리구요 또 새로 입고 된 아이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시금 근무지가 요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13,000원에 오 요기 지금 10cm 풀분해서 이렇게 얼굴이 큰 아이들이 나와져 있네요 6두 5두 이상으로 다 되어져 있어요 요 아이들이 조금 더 굳혀지면 근무지라서 더 얼굴이 동글동글하게 예뻐지거든요 더 통통하게 조금은 더 굳혀져야 되겠죠 색감도 이제 살짝 물이 들어와져야 되요 5두나 6두를 이렇게 큼지막한 아이들이 있어요 요게 이제 9cm 풀분해서 요렇게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우 예쁘죠 요 아이들 가격 착하게 나와있어요 13,000원에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 13,000원에 나와져 있네요 몽블랑도 오 요렇게 예쁜 아이들 군생이 나와져 있네요 군생 몽블랑이 가격은 15,000원 합니다 오 요 이렇게 군생이 요거는 이제 얼굴이 크니까 사들어도 되어져 있구요 요렇게 조금 더 얼굴이 이렇게 많은 아이들도 있어요 요거 동글동글하게 굳혀지고 동글동글해지면 색감도 물들으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죠 어머 세상에 요런 군생이 나와져 있네요 15,000원 합니다 요거는 몽값이 거했던 아이들이거든요 몽블랑 자체가 몽값이 거했어요 근데 요런 군생을 15,000원에 착하게 보내드립니다 주수도 많아요 요 아이들은 정말 한번쯤 키워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가격이 착해졌기 때문에 한번쯤 키워보시는 거를 또 추천을 한번 해봅니다 요 아이들도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네요 요건 뭘까요 신데렐라일까요 놀라 놀아 불릴까요 요렇게 예쁘게 물든 아이들도 있어요 가격이나 이름은 적혀져 있지 않은데 이렇게 예쁜 아이들 있구요 브론즈금 브론즈금도 가격은 7,000원에 있습니다 이건 색감도 예쁘고 묵둥이네요 묵둥이 삼두로 되어져 있어서 가격은 7,000원에 소개해 드리구요 바닐라비스 13,000원에 요거 이제 약간은 보니까는 요렇게 키가 큰 아이들은 접심을 해서 요렇게 바글바글하게 많이 만들어 냈더라구요 이게 13,000원에 바닐라비스 있어요 색감도 물들으면 요 아이들도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죠 그래서 수영은 조금씩은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수영은 이렇게 조금씩은 다른 모습이죠 몽글몽글 너무 예쁘죠 이렇게 조금씩은 달라요 요런 아이들 13,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추비바니도 정말 또 예쁘게 굳혀진 아이들 소개해 드립니다 요 아이들은 가격은 만원 하거든요 이게 2두로도 되어져 있구요 3두도 있어요 외두도 있어요 외두도 확실히 크네요 아 요거 너무너무 예쁩니다 아우 이렇게 층수도 많이 생겼구요 안쪽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너무 예쁘죠 아이들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도 가격은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2두도 있구요 요거 3도 아주 예쁘게 생겼죠 얼굴도 엄청 큽니다 아우 안쪽에서 성장하는 모습 보세요 이게 완전히 핑크색으로 너무너무 예쁜 핑크색으로 물이 들죠 3두 2두 있는데요 가격은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아이스빗인데요 가격은 3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거는 20cm 18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너무너무 예쁘죠 요렇게 더 굳혀져서 훨씬 예쁜 아이들도 있어요 이게 실제로 보면은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 색감이 카메라가 조금 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요렇게 두수가 조금씩은 다른 모습 요거는 조금 더 입장이 굳혀져야 되겠죠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있는데 3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파나메라가 요거 한 포트가 남아져 있네요 이거 다 굳혀져서 얼굴이 이렇게 두수가 조금 많은 아이죠 요거 빨갛게 물드니까 너무너무 예쁘더라구요 얼굴 이렇게 굳혀져서 얼굴도 예뻐요 요 아이들 22,000원에 파나메라가 한 포트가 남아져 있는 상태이구요 턱시판 제타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턱시판 제타 가격은 3만원 합니다 요건 이제 조금 더 물이 들어와야 되겠죠 굳혀지면서 살짝 물이 들어오면 훨씬 더 예쁘거든요 이렇게 두 포트가 남아져 있는 아이들 3만원 하고요 알비칸스는 이런 모습이에요 아직 물은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요 아이들도 동글동글하게 모주에서 빙 둘러서 자구가 나와진 모습이거든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빙 둘러서 있어요 한몸으로 되어져 있는데 요 아이들도 가격은 3만원에 몸값이 살짝 있죠 그렇지만 15cm 풀분해서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다 예쁘게 얼굴을 잡고 있습니다 음 수영이 아주 예쁘게 되어져 있죠 휴밀리스도 가격은 2만5천원에 있습니다 휴밀리스가 이렇게 통통하고 굳혀진 아이들 아이보리 색감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것도 한 20cm 풀분해서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갈이 해놓으면 훨씬 예쁠 것 같아요 원종 자라고사 가격은 1만원에 있습니다 원종 자라고사도 이게 15cm 풀분해서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에요 가격 엄청 착하죠 이렇게 다 이렇게 층수 많죠 무거져서 층수 엄청 많은 아이들이에요 이게 더 핑크색으로 물들으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엘샤도 이 아이들이 이번주에 조금 더 많이 입고가 되었네요 엘샤는 가격은 3만원 합니다 이게 20cm나 22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조금 맑은 톤으로 바뀌면서 피멍이 들어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런 모습으로 있어요 조금씩은 수영은 다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굳혀져야 되겠죠 얼굴이 크면서 두수는 조금 작아요 보이시죠 이렇게 또 두수가 많은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더 빨갛게 물이 들어오고요 두수가 조금 많은 아이들 적은 아이들 그래서 이런거 필요하시면 사장님한테 또 정보를 더 얻어서 주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입니다 아멜리 철화인데요 가격은 2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 15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생얼이 많으면서 철화가 있어요 이 아이들은 조금 소개할 때마다 보면은 생얼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동글동글해서 더 예쁜 아이들 25,000원에 아멜리 철화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샤몽도 이 아이들 많이 굳혀지고 있죠 이게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게 빨간 포트 사이즈에 있고요 두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도 있고 얼굴이 크면서 이렇게 사두나 되어진 아이들도 있어요 더 두수가 많은 아이들도 이렇게 많이 굳혀지고 있어요 가격 7,000원에 이 아이들 소개를 해드립니다 미셀로사도 꼭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것도 묵은둥이에요 묵은둥이라 목대는 목질화가 되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이렇게 사두도 있고요 오두도 있어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굳혀지면은 통통해서 너무너무 예뻐요 색감은 아직 다 올라오진 않았어요 색감 물들어오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1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누비 도나도 가격은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이두가 있는데 여기 성장을 하면서 속살하고 대비되면 더 예뻐요 이 아이들은 여름에 색감이 더 진하게 두르는 것 같아요 15,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핑클 누비도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늘어진 것 같아요 이것도 굳혀져야 되겠죠 굳혀지면서 이렇게 통통해졌어요 동통하게 굳혀지는 아이들 만원합니다 블랙소안도 가격은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12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3두도 있어요 4두도 있고 12,000원에 착하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고사홍 철화도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고사홍이 어떤 때는 정말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채널에서 보니까 이 아이들 물들면 너무너무 예뻐요 고사홍 물들은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고사홍 철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15cm 풀분에서 철화가 살짝 풀리면 이렇게 생얼이 많아서 더 풍성하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인데요 이거 정말 가격 착합니다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멜론도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게 9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요 아이들은 굳혀지면서 요게 이제 많이 묵은 둥이라 약간은 이제 몸값이 있게 나왔죠 멜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작은 아이들은 기본 풀분에 있는 아이들 12,000원에도 나오는데 요거는 다 묵어지면서 이렇게 통통하게 굳혀져서 요렇게 9cm 풀분에 있는 아이들은 가격은 요 아이들이 2만원에 들어져 있고요 문수톤도 가격은 12,000원 합니다 오 이렇게 통통한 것 좀 보세요 오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통통하게 3두로 되어져 있는데 묵둥이에요 요렇게 통통하게 예쁩니다 오 너무너무 예쁘죠 아이들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크림티도 가격은 요 아이들 10,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외두로 되어져 있고 2두는 얼굴이 확실히 적죠 이렇게 크림티도 뽀얀 100분에 있고 핑크색으로 물들면 예뻐요 샴페이는 2두가 가격은 10,000원 합니다 샴페이도 2두로 되어져 있네요 피안트도 가격은 10,000원 하는데요 3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제 하엽 정리하고 요 핑크색이 올라오면 훨씬 예쁘거든요 어우 너무너무 예뻐요 굳혀진 아이네요 너무 예쁜 아이가 10,000원 하고요 아라베스크도 가격은 10,000원 하는데요 이렇게 빨갛게 물든 아이들 2포트가 남아있네요 아이고 이렇게 물들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에요 달라스는 가격은 10,000원 합니다 이렇게 큰 외두로 되어져 있고요 2두로도 되어져 있네요 디아모어도 가격은 8,000원 합니다 디아모어도 물들어서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다 굳혀지면 뽀얀 100분에 요 핑크색으로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에요 2두가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8,000원에 있고요 홍화장도 아이들은 9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이제 수영은 자연수영이기 때문에 이렇게 낮아있지만 요 아이들 살짝 모아서 심어주시면 예쁜데요 요 아이들도 굳혀져서 얼굴은 이렇게 땡글땡글합니다 요 아이들 빨갛게 물들어오면 훨씬 예쁜 아이들이고요 콜로라타 SP인데요 요 아이들 빨간 포트에 들어져 있거든요 요거 안쪽에 좀 보세요 너무너무 예쁘죠 색감이 조금 진한 색감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은 핑크톤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이고요 핑크여왕도 요 아이들 35,000원에 소개를 해드렸죠 이렇게 큼지막한 아이들 둘 수 이렇게 많아요 조금 얼굴이 줄어들면서 이제 더 요 아이들 많이 굳혀지면 훨씬 예쁘죠 요거는 지금 거의 다 뿌리가 나와서 활성화가 되었을 것 같아요 35,000원에 이렇게 예쁜 아이들 핑크여왕 소개를 해드리고요 마이마흐가 요 아이들도 거의 이제 활착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요거는 이제 활인을 해서 45,000원에 해주십니다 요렇게 몇 포트가 남아져 있네요 네 포트 남아져 있네요 요 아이들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두수가 많으니까 확실히 얼굴은 작네요 이렇게 빙 둘러서 요런 모습으로 있어요 예쁘죠? 요 정도 되면 아우 꽃 모양으로 너무 예쁘죠 요거는 거의 뿌리가 내려서 활성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요렇게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매치스도 가격은 4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묵은 둥이에요 이렇게 큰 아이들 요런 아이들은 입장이 떨어지니까 오셔서 또 데려가시면 좋고 이런 아이들도 분갈이를 농화분에 해갖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아메치스 소개해드리고요 흑사금도 가격은 4만원에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있습니다 우와 요거 50도 60도가 넘는 아이들이거든요 보이실까요? 이렇게 멀리 해야 잡힐 정도예요 근데 요 아이는 여기가 이제 조금 시컴시컴하게 있으니까 요거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 같아요 요렇게 풍성한 아이들 꽃다발처럼 예쁜 아이들 요런 아이들은 뿌리가 다 내려서 활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기 안쪽에 많이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요렇게 요렇게 큽니다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가격은 4만원에 있습니다 요렇게 풍성합니다 오우 너무 괜찮죠 요렇게 다 풍성하게 요렇게 다 잡혀져 있어요 이제 뿌리는 다 내려타고 보여지는 이런 모습이에요 4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토레즈도 가격은 16,000원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토레즈가 요기 12cm 풀분해서 아유 얼굴 이렇게 모주는 이렇게 큽니다 완전히 묵등이죠 수영은 조금씩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1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스타도 가격은 2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 스타가 묵어져서 색감 많이 바뀌었죠 맑은 톤으로 바뀌면서 요 아이들 주황색하고 붉은 톤 요렇게 올라오면 너무너무 예뻐요 요게 조금 덜 요게 색감이 올라온 아이들도 있는데 요거 색감 올라오면 너무너무 예쁘죠 쌩얼도 있고 제 스타 로서는 가격 엄청 착한 가격으로 보내드립니다 요렇게 큼지막한 아이들 12cm에 들어져 있는데요 요게 목대 보이시죠 많이 묵어진 아이들이에요 엘렌금도 가격은 4만원에 있습니다 엘렌금 이렇게 오두나 육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요 아이들도 색감도 올라오지만 안쪽에서 형성되면서 많이 이제 통통하게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4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르제에도 할인을 해주셨죠 요 아이들 12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하엽이 지면서 요 아이들도 많이 굳혀지고요 요렇게 두수는 조금씩은 다 달라요 요런 모습으로 있고요 두수가 이렇게 더 많은 아이들도 있어요 요거 16,000원에 할인을 해주셨어요 아르제 요정도 풍성한 아이들이 있어요 요게 12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바닐라비스 금인데요 가격 엄청 요거 이제 적신군생이긴 하지만 엄청 착하게 나와져 있거든요 정말 꽃 모양으로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요 아이들 4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정말 가격은 착해졌어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수련철화인데요 가격은 3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수련철화도 이렇게 있어요 요거 너무너무 예쁘게 잘 키워진 것 같아요 제 것 보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예쁩니다 요게 이제 맑은 톤으로 바뀌었고요 이제 조금 더 바뀌겠죠 많이 노란색감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끝 라인 쪽으로 핑크빛이 돌고 있어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수련철화도 이렇게 다 네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다 괜찮아요 15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인데요 가격은 3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먼노철화도 가격은 5만원에 할인을 해주셨어요 요게 15cm 풀분에서 15cm는 길이가 살짝 넘을 것 같아요 요거 이제 먼노철화도 묵둥이들은 워낙에 몸값이 있다 보니까 요런 아이들 5만원에 또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먼노철화가 가격 2만원에 요게 9cm 풀분에 들어져 있어요 요렇게 키높이가 살짝 높으면서 이게 한 10cm? 뭐 10cm가 넘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요거는 이제 10cm가 조금 안되겠죠 요런 아이들 이렇게 있어요 2만원에 차관 가격으로 할인을 해주셨고요 화이트팀도 엄청 가격 착하게 주시는 거죠 요게 4두가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18,000원 합니다 4두 있고요 요거는 3두가 얼굴 엄청 크죠 요것도 3두입니다 1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35,000원에 철화가 있어요 철화 요것도 12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철화는 2포트예요 요 아이들은 3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핑크 라울도 가격은 8,000원인데 오 요거 1포트인데 색감은 예쁘지만 요런 모습으로 있네요 요것도 이제 뭘까요? 묵은둥인데 요거 이제 사장님한테 캡처하셔서 구입하시고 싶은 분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묵둥이라 다 굳혀져 있네요 어우 너무너무 예쁜데요 신데렐라도 이정도는 어우 목대가 완전히 목지라가 되어져 있네요 요 아이들은 가격은 25,000원에 있습니다 신데렐라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아유 예쁘죠? 이렇게 큰 아이들 요거 핑크색으로 물들면 훨씬 더 예쁜 아이들인데 25,000원에 있고요 피올라타도 요 한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어우 요거 얼굴 다 잡혀져 있기 때문에 물들면 훨씬 예쁜 아이들이죠 오닉스 철화도 요 아이들 3만원 오닉스 철화 철화고는 너무너무 가격 착하게 주시네요 이게 지금 12cm 풀분에 있는 아이들인데 3만원 합니다 요건 많이 엮여져 있죠? 오닉스도 있어요 4두로 되어져 있고 요거는 5두로 되어져 있는데 가격 2만원에 주십니다 오우 가격 착한데요 조금은 더 굳혀져야 돼요 완전히 굳혀진 아이들보다는 조금 덜 굳혀졌지만 이게 지금 12cm나 15cm 풀분에서 요정도 되는 아이들 2만원 합니다 백장미도 가격은 2만원에 어우 요거 색감 어우 무거져서 너무너무 예뻐졌는데요 요렇게 외두도 있고요 이거는 외두가 이제 충수가 아주 많이 있네요 이거 2두도 있는데요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프리메라도 가격은 만원에 있습니다 여기 10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이게 철화도 엮여지고 생얼도 있어요 이렇게 생얼도 있어요 프리메라는 철화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요것도 이제 얼굴이 너무너무 예쁘죠 굳혀져서 핑크색으로 물들면 너무 예쁘거든요 요거 하나 물들어져 있는데요 이게 가격 요아이들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써니라는 아이가 가격은 12,000원 합니다 써니도 물드니까 요렇게 색감이 예뻐지고 무거지니까 요렇게 바뀌네요 지금은 요렇게 제 스타처럼 제이드 스타처럼 색감이 요렇게 살짝 브라운 색감이 가까운데요 요거 통통해지는 것 좀 보세요 이렇게 통통해집니다 안쪽에서 그리고 물은 이제 이렇게 들어오겠죠 요렇게 요것도 이제 굳혀지면서 안쪽에 통통해지면서 색감이 살짝 바뀌고 있는데요 가격은 써니가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농기시마인데요 가격은 만원에 요렇게 뻥긋한 수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농기시마 벨베라는 색감이 진하게 물 들어오는 아이들이죠 요렇게 물이 진하게 들어온 아이들 매력적인 아이들이죠 요 아이들 가격은 만원에 착한 가격으로 들어져 있고요 듀스는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게 적신군생인지 그거는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요거는 벨베라가 아닌가 요거는 이제 입장이 살짝 다른 모습이 요렇게 있네요 낑겨져 있어요 요거 이제 농기시마 벨베라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나즈하가금도 요 많이 굳혀진 아이들 가격은 만원 하거든요 이거 빨간 포트 사이즈에 있고요 요거는 이제 나즈하가 같은 느낌이고 요거는 이제 나즈하가금이 이렇게 굳혀졌어요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션샤인도 가격은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기본풀분에 들어져 있지만 요 층수 이렇게 많아요 어우 많아요 많이 성장을 하면서 물은 살짝 빠졌네요 요 아이들이 완전히 빨갛게 물이 들어가더라고요 요거는 특징이 이제 층수도 많으면서 이게 층층에 엄청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아라베스크도 요거 외도로 되어져 있는데요 가격은 5,000원에 있습니다 오우 빨갛게 물 들어와요 요 아이들도 많이 굳혀진 아이들이죠 5,000원에 엄청 착한 가격으로 있네요 미싱류도 여름에도 요 아이들이 많이 색감이 안 빠지죠 더 맑은 톤으로 들어오면 예쁜데요 가격은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휴밀리스도 가격은 12,000원에 12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것도 많이 굳혀지면서 예뻐집니다 이렇게 색감이 핑크색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12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파란타도 가격은 만원합니다 요 아이들도 이렇게 묵어지면서 맑은 톤에서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요것도 12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먼노가 가격은 15,000원에 있습니다 2두나 3두로 되어져 있어요 요기도 3두도 있어요 2두는 얼굴이 확실하게 큽니다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스타마크도 가격은 만원합니다 2두로 되어져 있어요 안쪽에서 요렇게 형성이 되면서 약간은 젤리 타입으로 투명하게 또 안쪽도 바뀌더라고요 완전히 핑크색으로 들어오면 되게 고급스러운 요런 스타마크가 2두가 이렇게 큰 아이들 12cm 풀분에 있는데 가격은 만원합니다 허니핑크도 항상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허니핑크 안쪽에서 요렇게 예쁘게 굳혀지고 있는 거 보세요 통통하게 굳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 바뀌면서 요게 이제 겉잎장들이 커지고 안쪽에서 이렇게 통통하게 나와요 물들면 너무너무 예쁜데 지금도 이렇게 완전히 물들어서 너무 예쁘죠 허니핑크 1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닙토스가 이렇게 예쁘게 하얀 꽃이 피고 있어요 하얀 꽃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이제 하얀 꽃이 펴져 있으니까 요런 아이들 고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여기는 거의 다 하얀 꽃으로 이루어진 거 같은데요 요렇게 메롱메롱 하고 있습니다 꽃대 다 올리고 있어요 요 아이들 가격은 6,000원 하는데 요렇게 3두나 4두로 이제 포트마다 살짝 달라요 아 너무너무 귀엽죠 이렇게 꽃이 싹 핀 아이들도 있고요 8,000원에 람보트에 8,000원에 있고요 빌루붐도 가격은 요 아이들이 8,000원 하네요 아유 요게 소복하죠 여기서 분질을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 작게 있습니다 로슈라리아도 가격은 4,000원에 있습니다 아이고 요기 기본풀분에 있는 아이들이죠 4,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요거는 뭘까요? 국장옥이라는 아이도 가격은 많은 하네요 이두로 되어져 있고요 이거는 그락이라는 아이예요 가격 만원을 하는데요 색감이 조금 특이하죠 이거 괜찮은데요 만원합니다 요즘은 가격이 많이 착해져서 또 아이들도 한 번씩 키울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육이 정원에서 이렇게 또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